안녕하세요 니즈맘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리나가 병원을 왔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기다리고 앉아있으래요 함께 따라가 볼까요? 안녕 앉아있어야 되는데 앉아있어야 되는데 따끔! 잠깐 따끔 할거야 지난번에 한번 해봤잖아 싫어 그래도 싫어? 원래 4살 어린이 되면 다 하는거래 누질랜 그냥 따끔! 여기 살짝 여기 딱! 할거야 별로 안아퍼 그럼 상처 안난데 하려고 할까? 여기 상처 안난데 여기도 상처 안내 응 의사선생님이 잘 알아서 해줄거야 응 엄마는 진짜 봐봐 이게 애기들이 맞는거고 사랑이는 이제 4살 4살 되면 요즘은 모든 어린이들이 주사에 맞아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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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그레이시 하고 이름 부르면 그대 들어가서 할거야 그대 들어가서 할거야 리나 리나도 주사 맞을래? 어? 싫어? 안할거야 리나는? suburbs 그대 è 여기도 다 일렴 안녕 안녕 사랑이 여름나 없나? 아빠가 도와줄까? 아빠가 도와줄까? 아빠가 도와줄까? 그 다음에 아빠 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언더 되는거 해봤잖아 이건 하다 땡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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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귀 하나도 아픈거 아니죠? 괜히 그래 그치 2인젝션 2인젝션 응 다음은 레벨 레벨 노란색 네 네 네 뉴질랜드 아기들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거 다 기재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아기책 한국도 있어요 이런거 사랑아 사랑아 용감하게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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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앉아있으면 돼 여기 하나 맞고 여기 하나 맞고 여기 하나 맞고 여기 하나 맞고 어 다행이다 아 사랑이 여기 팔 여기 상처 나가지고 걱정했는데 그치 어깨에 맞는거래 아 팔에 맞나? 그럼 팔에 맞고 팔에 맞고 아냐아냐 여기 맞는거 같아요 여기 맞고 여기 맞고 하고 엘사사랑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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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용감하게 했잖아 지란벨 피비텟 가면은 새로나온 장난감이 있어요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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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태연과 같이 앉아야 될거에요 엘사 엄마에게 엘사 엄마가 안이나 줄게 엄마 안마 아빠 앉아도, 엄마 앉아도. 아빠의 엄마의 시간. 디나도 맞을까? 디나도 맞을까? 디나도 봐줄까? 응 아니야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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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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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럼 사랑이 밴드가 두개나 내면 안 우와 밴드가 본빠드가 들었어요 그치? 아아악 아아악 넌 주사 안 맞았잖아. 그냥 걸어요. 그냥 걸어. 언니 아파. 엄청 걸었어. 니네, 언니 어디 아파? 언니 어디에 있어? 거기에 있어. 거기 양쪽에 다 있어, 그치? 이렇게 사랑이는 용감, 용감은 아니고 잘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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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